안녕 호랑이예요 어흥 어흥해봐 어흥 되게 둔한 호랑이예요 어흥해봐 어흥 어흥 좋아요 어필한 건가요? 어떤 어필을 매력했냐면요 네 어떤 어필을 매력하신 건가요? 어떤 어필을 매력하신 건가요? 내년엔 일단 한국어부터 다 배우자 이 카메라는 처음인데 어 뭐야 벌이 있네? 어떡하지? 에 모르겠다 차차차차 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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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렇지 차차차차차 형이 멋있게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칼색을 좀 하고 그리고 색깔을 입혔어요 약간 인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보라색이 좋지 뭐예요 아흥 저요? 어 그냥 해주는 거 아닌 거지 뭐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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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투에다가 고기만 다 먹어서 얼음 넣고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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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 안녕 가 가 2미터 안된다 그러던데 일로오세요 이게 맞아 안대가? 귀가 눈인데 어허 맞았다 네이노 저 제가 뽑은 사람 같아요 자세 완벽해요 제발 약간 발레리노 같은데? 양손 바깥으로 돌려서 발날에 깍지를 껴보세요 그냥 깍지 끼세요 바깥으로 왼쪽 날개 날개요? 양옆으로 열어봅시다 양옆으로 날개를 쓱 이 날개 공룡이라고 티리노 티리노 이 씬은 빼면 저 상자가 무너지면서 저기서 제 왕 얼굴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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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